초점에서 구매한 차가기 시작 어떡해? 괜찮네 이거만 보내고 아이패바를 아이패바를 해서 왜 이렇게 쭉쭉 빠지냐? 그냥 이거 캐고 가는데 제일 빨갈데? 지금 이거? 어 이거 다음 차 근데 2시 3분 차거든? 아니면 그냥 시철샘반을 타고 가면 1시간이 걸려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30분 그러니까 내 도착하는 시간이 얘가 빨라 2시 25분에 도착하고 아니면 2시 44분에 도착해 근데 여기서 기다리냐? 그냥 그걸 타고 가느냐? 그냥 우반 타고 가냐? 아니면 이걸 기다리냐?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제 저는 지금 하지만 이제 다시 그냥 지금 김밥 나는 , 많이 , 와 여긴 사람이 많다 그러네 푸드 피웠었다 실제로 왜 뭐 먹네? 냄새는 진짜 좋거든? 근데 너무 추워 카리버스 하나 먹을래? 여기로 오면 카리버스인데 응 아니 보고 나와서 베토벤 생가를 찾아가는 음배생 경건한 마음으로 가라고 나 베토벤 무덤도 갔다 아 진짜? 어디 있던데? 우리 집 근처에 아 그래? 빈에 있어? 너 왜 나 안 보여줬어? 갔을 때? 나 볼 게 없어 진짜 나 시험 전에 가서 빌고 왔어 알았어 빌고 왔어 제발 잘 치게 해달라고 이쪽으로 가야겠다 저 석에서 나 저 사거리에서 한 번 헤맸었어 그러니까 아니 약간 애매하게 나와있어 그치 지도가 그리고 내가 갔을 때 닫혀있었거든 그래서 더 헤맸어 못 갔어? 어디 있나? 그 물재음을 닫았었어 그래갖고 그냥 그 앞에 잔 안에서 깔짝깔이면서 그 얼굴 하나 살았어 엘리제를 위하여 어 그래서 마음 심란할 때 돌리는 거 돌리면서 누워있어 여깄네 베토벤 하우스 여깄네 베토벤 하우스 어? 어? 소리나는데? 엘리제를 위하여 아니야? 후진곡 아니야 후진곡 야 내가 엘리제를 위하여 라고 하면 안되고 후진곡이랑 하고 니가 엘리제를 위하여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바뀐 거 같은데? 후진곡 후진곡 응 이걸로 이렇게 단단하냐? 여기다! 뭐지? 여 분홍집이었어 어 나 이 집이야 태권도 언제 샀어? 어디 안에 들어갈게? 음 나는 패스하겠습니다 예스 오 신기해 오 신기해 와 안녕 어 뭐야 우와 뭐야? 아 무서워 다 베토벤인건가? 응 너무 근데 무섭게 했.. 했.. 됐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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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포도 폰다 아니, 아악! 아악! 소장은 안으로 발전하고 배가 되고, 내장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아악! 부끄러워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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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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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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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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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가자. 몇 시야? 40번. 오 그래도 해가 여기는 빨리 안 지나봐. 이제 조금 조금씩 길어지나봐. 비가 안 와서 너무 좋다. 다들 계속 비와가지고. 해석 직진이야? 어디서 얘가 이러고 있는 걸 봤는데 내가? 아까? 거기야? 본점이? 아까 강아지. 거기 아니야? 거기어 본점이야? 그래서 내가 원래 본점이 이렇게 시내에 있어? 언니 제발 지도를 찾아보자. 지나다 갔어. 아니야 언니. 야 여행기 하면서 그냥 걸으면서 쭉 보는 거지 이거. 아니야. 몇 시간 정해놨어? 거의 몇 시까지 가야 돼? 하리 보. 4분 거리래. 나인 일로 일로. 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 일로 와서 왜 이렇게 올라가면 될까? 이리로 가야 된다는데? 이리로 일로. 그래 이리로 올라가면 되잖아. 초콜릿 하나 먹을까? 지금? 나 작은 거 지금 미니 갖고 왔어. 아니 큰 거 갖고 왔어. 저게 먹자. 젤리집 들고 다녔는데 초콜릿 이거 먹어? 그럼 그럼. 여기 골목 아니면. 이거 아주 맛있다고. 뭐였지? 솔티드 카라멜 밥 먹고. 나도 너 덕분에 아주 좋은 걸 얻었다. 이거 컵 해야 되는 건가? 으악. 오 인형 있어. 20유로야. 근데 엄청 부드러워. 만져봐. 엄청 부드럽지? 일단 돌려보자. 아이고야. 와 2층도 있어. 타이어. 아 안 먹어봤어. 아 안 먹어봤어. 오 근데 왜 이렇게 싸? 젤리가 90센트밖에 안 해. 젤리가. 왜. 나 이거 좋아해. 그거 맛있어? 프리마베라. 이거 약간 마시멜로우 같아. 대용량. 티톤의 맛만. 노랑이 맛. 하늘이 봐 무슨 민트래. 껌인가? 이번 연도가? 이쁜거든. 아 진짜 커. 진짜 커. 이 정도면 그냥 안고자 하면 안 돼. 하니보 노랑색이지. 근데 하늘이 뭐 얼굴 진짜 무섭게 생긴 거 알아? 포커스도 못 잡아. 좀 큰 애들도 있네? 응. 뭐야? 슐루스를 있어. 슐루스를 안 걸어 다니지만 갖고 싶다. 헐. 쿨리 이거 이쁘다. 100주년 기념이래. 이것도 내꺼. 굿즈들이네. 굿즈들이네 굿즈들. 가방 뭐야? 진짜 귀엽다. 지금부터 카리보 언박싱. 하하하하하하. 무슨면 먹어볼까? 아이스밍트만 먹어볼게요. 콩따맛? 뽕. 이미 먹어보지 않았으면서. 뽕따맛. 짜잔. 와 담배 냄새가 오져요. 카리보. 와. 엄청 쫀득한 젤리야. 어우 냄새. 그 냄새가 아니에요. 어 그래? 뽕따 냄새 안 나? 어때? 엄청 짠짠하고 딱딱한 젤리에다가 이마 껌이 있는데? 껌이야? 와우 껌 맛이 나. 응. 친절하셔라. 오묘해. 음. 이게 뭐지? 근데 입이 화해져. 젤리인데. 텁텁하지 않은 젤리야. 진짜 그 와우 껌. 근데 뒤로 가잖아? 어? 껌 맛이 사라져. 좀 약간 요상해. 괜히 도전했다. 밤민초다는 괜히 도전했다. 실패. 그냥 그 하얀 거 살걸. 에이. 아우 그냥 얘 맞잖아. 얘가 날 수도 있어. 그래. 얘는 완전 민트니까. 이거 언니 선물이야. 이거 내 선물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카메라 다 빼서 자야지. 하하하하. 야 고마워. 잘 나갔어. 드디어 본다. 아 시끄러워. 그러니까 저거 언제. 언제 끝나? 와 진짜 크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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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강가구나. 응. 그쳐질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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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와 미쳤다. 남산보다 더운 거 같은데? 여기. 여유가 16시도 달았네. 원래 여기 없었던 거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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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리틀 한강 같지 않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중요한 건 나 한강 밤에 안 가봤어. 하하하하. 첫날에 비가 많이 안 났으면íve겟았을 텐데. 하루라도 비가 지금 안 오는 게 어디야. 하하하하. 진짜 물살 엄청 세다. 아 무서워. 어 고 longue town 무서워. 진짜 무섭다. 하하하하. 그러니까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우와, 얼굴은 진짜 하하하하. 바이 중국 tip이 널 cuarto, 나 뭐야? ㅎ一腳 detail. 나 그림자인데? 완전 나 뭐야? 언니 심지어 너무 나 둘인 줄 알았는데? 배추가 없어 여기는 아 있네 진짜 호포랑 비슷하다 여기 로고가 호포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비엔나에 근데 진짜 비슷해 와 이거 너무 너무 무서운 게 깔아놓은 거 아니야? 이거? 배고 응 상 gras 날씨가 진짜 대단한 거 같은데? 너는 혼자 먹었지만 하늘은 어흥 Montoya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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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